김종익 비대는 안일을 싫어합니다.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저래저래 흔드셨는데 독좋은 거 아니에요 아 이재명 대표가 그냥? 누구하고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밥 먹고 예를 들면 얘기하다 보면 또 오해도 좀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정치인들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만나면 그 밥 먹는 행위 자체가 먹겠다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정치의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강팍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짧게 덧붙여 덧붙여주세요 속저분 거 아니에요 너무 강팍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저는 정말 돌려드리고 싶은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원내대표단 만날 수 있지만요 속저분거 윤대총령이다 당대표를 만나야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피해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법률 전문가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어떤 민생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 손을 잡아야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알같이 꼬리를 잡으시네요 시사본능 테스트 한판 직감 한 주간의 쟁점에 있는 이슈를 패널들 직감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죠 한판 직감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그리고 박성민 더불어민당 전 최고위원 함께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두 분 얼굴이 밝으시군요 휴일에 못 치셨는데 비가 이제 끝여가지고 날씨가 좀 좋아지는 것 같아서 기분도 좋은 것 같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 같은 의미로 웃음이었습니까? 날씨가 좋아질 것... 약간 웃겼어요 이거 뭐 좋은 일 있나? 국민의힘의 호재가 있나? 갑자기 막 군기가 바짝 들어가서 장교 출신 아기티 씨 자 이제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최고위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 시작했는데 후보 원예인사 두 분만 있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김용태 전 최고위원 여전히 지원 의사가 없으신 상황? 네 저는 뭐 지원하지는 않을 거고요 지켜보겠습니다 아 지켜봅니까? 누가 될까요? 아무래도 현역 의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역 의원은 아직까지 아무도 지원 안 하셨는데 아무래도 내일 내일 정도에 아 눈치 싸움 하다가 뭐 내부정보에 의하면 아 내부정보에 의하면 얘기해 주세요 내부정보는 누굽니까?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현역 의원분들이 좀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걸 좀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되는 수순이다 초선? 재선? 뭐 재선쯤으로 제가 들었는데 아 재선쯤으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보를 아끼셔가지고 여기까지 듣고 자 첫 번째 이슈는요 이재명 대표의 제안은 김기현 대표가 수용을 하면서 양당 대표 간의 TV토론이 성사가 됐습니다 과연 토론이 제도 될 것이냐 공개적으로 싸움만 구경하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또 우려도 있습니다만 김기현 이재명 TV토론 정책 토론 가능할 것인가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박성민 전 최고부터 뭐 아마 전망하건데 김기현 이재명의 한판 승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여야 당대표가 그동안 제대로 대화하는 모습을 저희가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아요 국민들이 최근에 정권 새 정부 출범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지금 대통령과 야당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식이든지 좀 투명하게 국민들께 대화의 내용을 공개를 하고 뭐 정책 토론의 형식으로 다가가겠다라는 방식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나와서 주구장창 싸우기만 하면 피곤하겠지만 어쨌든 사실은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 이슈로만 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오히려 정책 토론을 하겠다라는 점에서 좀 민생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각 당대표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정례화했으면 좋겠어요 막말 얘기나 혹은 사법 리스크 얘기 안 하고 정책 얘기하니까 국민들이 덜 필요하실 것 같은데 정책 토론하면 이재명 승입니까?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게 바라십니까? 뭐 당연히 바란다고 되는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승 예상? 네 토론에 강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김기훈 대표도 만만치 않으실 텐데 김용태 전 최고 저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결국에 플러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양당 상황이 지금 그렇다라는 말이거든요 양당 대표가 지금 사실상 당내의 복잡한 현안으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 가운데 이 정책 토론이 아마 서로에게 윈윈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사실 전당대회에 치른 지 저희가 3개월째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사실 잘 안 보인다라는 당대표가 안 보인다 당대표가 활동을 잘 안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어요 천원의 아침밥이라든지 아니면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이러한 식의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언론의 주목도 사실 잘 못 받고 있잖아요 그리고 최고위원들의 어떤 설화 계속 이어지는 거에 대해서 당대표의 리더십도 부족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으니까 아마 이번 기회에 야당 대표와 정책 토론을 통해가지고 안정감 있는 여당 대표를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지금 이재명 대표는 사태 압박을 받고 있잖아요 적의 적은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불안한 당내 현안을 여당 대표와 만남으로써 본인이 전국 어떤 주도권을 쥐고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주고 싶을 거고요 어찌됐든 저는 국민의 입장에서 박성민 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양당 대표가 어떤 목적이든 만나가지고 좀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좋은 대화의 어떤 그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네 아직 날짜는 안 나온 상황인 거죠? 네 맞아요 김지영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당 윈윈? 박성민 최고가 얘기했던 대로 이게 정리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정리화 동의를 하고요 아마 처음부터 그게 만족스럽지는 못하겠죠 그리고 양쪽 다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가 있으시니까 그리고 또 상대방의 꼬투리를 잡아서 상대방을 궁지로 몰아들으려는 그런 의도가 더 강할 테니까 또 자신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어떤 그런 계기로 삼으려는 그런 목적들이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두 분들의 목적을 이렇게 순수하게 안 보시는군요 아니요 아니요 뭐 정치인들이라는 게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판단과 목적이 있으니까 그리고 영국을 보면요 영국 영국의 우리 내각제이긴 하지만 보면 이제 총리가 나와서 막 얘기를 하면 야당 대표가 또 바로 나와서 공격을 하고 또 어떤 교육정책이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장관들이 나와서 얘기를 할 때 상대방이 캐도우 쉐비넷이 있는 미리 이제 그 역할을 맡은 분들이 나와서 또 공방을 막 주고받잖아요 그걸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야 정말로 굉장한 정도 수준의 어떤 정책 토론이 이루어지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근데 저희는 뭐 국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는 그런 정치인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위에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그렇게 생생하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따분하고 그런데 양쪽의 어떤 그 당 대표들께서 그것을 이렇게 집약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국정 철학이라든가 국가 운영 방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민들 앞에서 토론을 하는 것들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을 것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분이 토론을 즐기시면 좋겠어요 송영길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는 두 분이 공중파에서 가끔씩 이렇게 만나서 하기도 하셨던 것 같은데 장 변호사는 또 어떤 걸 기대하십니까? 아까 이재명 대표에게 일종의 정치적 노림수가 있는 거 아니냐 전국 지도권을 갖고 가기 위해 저는 그 지적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고 왜냐하면 본인이 대선을 한번 치렀던 민주당의 대선 주자였기 때문에 사실 정치적 체급으로만 만약에 따진다면 김기현 대표와 한 공간에서 정책 토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손해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저는 정말 명실상부한 정책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는 이 정부 여당이 최근에도 집시법 개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자리에서 진중헌 교수가 이야기한 부분이 상당히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대단히 민주주의를 좀 태행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 시위 전력이 있으면 시위를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분의 실정을 국민들께 정확하게 알려드릴 필요가 저는 민주당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논의와 장이 될 수도 있고 물론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그 근거적 배경에 대해서도 국민들께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선택에 그리고 판단의 기회를 정확하게 드려야 되는 게 국회의 책임이고 여야 대표의 책임인 만큼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양당 관계자께 말씀드리면 한파 승부가 열려 있습니다 양 대표가 나오시는 거예요 부른부 한파 승부 아닙니까? 취지를 잘 살려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원래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한테 밥이랑 한번 합시다 제안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 제안을 받으시고 밥이랑 술은 친구랑 하나 하면서 거절을 하셨었는데 바로 딱 받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아쉽든데요 저는 저도 아쉽더라고요 술 밥만 먹을 수도 있죠 사실은 밥 먼저 먹고 국민들 입장에서 여야 대표와 함께 만나서 웃고 있으면 보기 좋지 않아요? 글쎄요 술 먹고 밥 먹고 이런 것도 호감도가 있는 정치인들에게 통하는 방법이고요 이재명 대표를 향한 비호감도의 기대값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전국 상황에서 여야 대표가 만나서 밥 먹고 술 먹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께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가 판단해서 그걸 판단해서 아예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종익 비대는 아니시랍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머리를 저레저레 흔드셨는데 독좋은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가 그냥? 밥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누구나 밥 먹고 예를 들면 얘기하다 보면 또 오해도 좀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좋은 대안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물론 정치인들이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어요 만나면 밥 먹는 행위 자체가 먹겠다라고 결정한 것 자체가 정치적 결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양팍하게 활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짧게 덧붙여주세요 속져본 거 아니에요? 너무 강탁하게 구는 거 아니에요? 라는 말을 저는 정말 돌려드리고 싶은 분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원내대표단 만날 수 있지만요 속져본 거 윤 대통령이다? 당대표를 만나야죠 사람이 하는 일이 져요 피해자라고 하는데 본인이 법률 전문가 하면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 때문에 국민의 어떤 민생을 도외시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야당 손을 잡아야죠 그래서 아쉽습니다 알같이 꼬리로 잡으시던데 먼저 딱 손 잡는 분이 통큼불이 되는 거야 이럴 때네요 당연하죠 딱 손을 잡아야죠 어떤 의제가 최우선으로 달아졌으면 좋겠다 바람이 있으시다면 박성민 전 최고? 저는 사실 어쨌든 민생경제 아젠다가 너무 정치권에서 계속 실종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이거에 정치인들이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는 게 사실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부문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민들이 정치권에 요새 관심도 떨어지고 비호감도가 상승하는 이유는 삶이 너무 팍팍해지고 있는데 정치는 뭐 하고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거든요 진짜 어디 편의점이나 어디 시장만 가보더라도 그런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팁에 나온다는 걸 이렇게 알아보시는 분들이 자기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데 당신이 그래도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주고 싶은 얘기는 우리 요새 진짜 힘들다 이런 말씀을 붙잡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요새 한 두세 분 정도 만났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가 정말 정치권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 쟁점들을 가지고 싸우지만 누가 잘 나니 누가 못 나니 라고 싸우지만 결국에는 여기서 소외되고 있는 게 국민들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정말 광범위하게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런 아젠다가 대선 때 이후에는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다는 생각을 저는 계속 했었거든요 대통령도 주로 내는 메시지가 경제 메시지보다는 최근 같은 경우에는 안보해서 본인의 강점을 부각시키려고 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노조 때려잡기 이런 이야기들 계속 하시잖아요 이런 거 보면 국민들의 생각을 제대로 못 읽고 있고 정부가 그렇다면 이 틈을 우리가 메워줘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태 전 최고는? 박성민 최고 말씀대로만 되면 참 좋겠는데 저는 우려되는 바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송영길 전 대표나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 그때 당시 토론은 대선 직전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당 대표가 국민의 어떤 목소리나 상식적인 목소리에 좀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많이 취했는데 지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당 대표가 아무래도 지지층을 위한 그런 정치가 또 필요한 당내적으로 전략적으로 그러한 정치가 필요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극렬한 어떤 입장을 보일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우려되는 바가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저는 노란봉트법 같은 것이 양당의 가치를 첨예하게 다루고 있는 법안인 것 같아서 이번 토론에서 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란봉트법 저는 이재명 대표의 조금 아쉬웠던 것이 노란봉트법이 말씀드린 대로 양당의 가치가 많이 다르고 이러다 보면 대화 설득을 통해서 오랜 기간 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대통령께서 본회의가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 제휴구권이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법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위하고 야당 대표였더라면 담화문을 발표하셨어야 되지 않나 국민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해가지고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야기를 해봤지만 여야가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못했다 그래서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제휴구권이 있겠지만 저희는 야당 대표로서 국민들께 여론의 부분을 호소하기 위해서 할 것이다 하고 야당 대표였다면 그러한 정치적인 스탠스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고 힘으로 밀어붙였으니까 그게 좀 아쉽죠 20초 정도 더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기민당과 사민당이 대연정을 여러 차례 했어요 서로 경쟁하는 정당이지만 함께 내각을 구성해서 갔는데 그게 가능했던 것은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도 적어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같이 의견을 모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것 자체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난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있었던 정책들에 대해서 서로 입장들이 달랐기 때문에 하여튼 서로 모여서 중지를 모아주길 바랍니다 네 한판 직감 잠시만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가죠 1부에서 양당 대표의 TV초론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TV초론 두 분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 김기현 대표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와 대통령과의 만남도 성사될 수 있을까요? 좀 부드럽게 분위기가 이어지면 저는 개인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이냐면 왜 그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의혹이 있다는 것이 중론이잖아요 그런데 그 전과 후가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어떤 계기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계기가 없다 보니까 아마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안 만나시는 겁니까? 그런 중론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지혁 전 비대위원은 같은 진단을 하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 그게 잘못된 사인을 줄 수도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무슨 검찰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하고 만났다고 해서 검찰이 무슨 거기에 영향을 받느냐 삼권분립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또 무슨 팜플렛 같은 거 만드셨잖아요 윤검 그래서 윤석열의 수하들 검사들의 이름을 쫙 그 사진까지 넣어서 돌리시고 그랬단 말이에요 논리적인 모순이죠 만약에 진짜로 민주당이 야 검찰은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좌지우지 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재명 대표를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 이전에 돌렸던 선전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게 이렇게 논쟁의 핵심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결과로서 나중에 대통령이 만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지금 대표 토론을 한다든가 원내대표들이 만난다든가 원내대표들이 대통령과 만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조성돼서 이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갈 수도 있는데 모든 것들을 나와 만나 1대1로 만나야만 돼 나머지는 안 돼 만나면 안 돼 다른 사람들은 가지마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과연 올바른 반응인지 다른 사람은 가지마라고 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 예를 들면 이번에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단 김진표 국회의장이 원내대표단을 불러다가 대통령과 만남을 하자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국회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 또 당대표가 있는데 민주당 원내대표 입장에서 또 그거를 수용하기가 쉽지 않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으로 마치 무슨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위에서 결정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래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대개의 경우는 정상회담이라는 것은 밑에서 실무자들이 다 어느 정도까지 합의를 본 다음에 정상회담을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뭐 그렇게 자꾸만 대통령과 나는 1대1로 만나야 된다는 것들이 자꾸 매달리시면 그게 오히려 저는 이재명 대표가 마이너스다 검색해 보인다는 생각도 들어요 민정표 박성민 전 최고 아니 이재명 대표가 매달리는 게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렇게까지 야당 대표랑 대통령이 안 만난 적이 있었냐 이게 팩트예요 그동안 이렇게까지 정말 취임하시고 지금 1년이 넘어가는데 아직까지 야당과 제대로 된 대화를 하지 않는 대통령이 존재한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고 사법 리스크 이야기 하신데 저는 그거는 핑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만나기 싫으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통령의 정치 방식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보로가 어떻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정책 과제는 결국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사실 여당은 소수고 야당이 다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정치가 돌아가는 시스템만 보더라도 야당과의 대화나 야당을 설득하지 않고는 어떠한 국정 운영이 제대로 정상적으로 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기는 커녕 오히려 적으로 규정하고 대화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함으로써 대화 타협의 정치보다는 배척과 배타적인 태도만을 강조하고 있는 오만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거듭 강조드리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감정이나 호보로가 궁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라고도 강요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면 대통령이 지금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점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짧게만 반론을 드리면 지금까지 어느 당의 대표도 어느 야당의 대표도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고 또 수사를 받고 있고 기소를 당한 그런 대표는 없었어요 여태까지 단 한 건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것들로 인해서 지금 그런 일들이 받고 있잖아요 여태까지 그런 대표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동시에 지금 현재 대선에서 끝나자마자 다시 국회의원 선거 남해 지역구로 가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를 하시고 또 당대표에 출마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계속 당대표가 체포동의안으로 그걸 부결시키고 본인에 대한 재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범죄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도 처음이라는 사실도 감안이 돼야 된다 이게 수사 대상이라는 점을 계속 말씀하시면서 제가 여러 방송에서 보수 패널 분들이 말씀하신 게 한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이재명 대표로 만나지 않는 것 지금 사법 리스크 아마 모든 일정을 만약에 실제로 만난다면 공개 일정으로 다 소화하기는 어렵겠죠 비공개가 있겠죠 그렇다면 내부적으로 뭔가 이 수사와 관련한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다 검찰에 이상한 신호가 갈 수 있다 모르겠습니다 법조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검찰총장이라면 그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대통령이잖아요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집권 여당 국정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소야대 구면을 지우고 시작할 수 없잖아요 그런 정체성을 전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당연하게도 윤석열 대통령한테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돈봉투 논란에 이어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까지 터지면서 민주당이 쇄신에 쇄신을 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논의할 그런 상황이죠 이런 거는 대의원제 폐지가 지금 주요 화두가 됐습니다 친명과 비명계 의원사일 수도 갈등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는데 대의원제 폐지 민주당 쇄신의 길이 될까 대의원제 이렇게 중요합니까? 박성민 전 최고 저는 대의원제 폐지나 대의원제 개선 이런 부분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국민들께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쇄신의 길이 대의원제를 바꾸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당에서 지금 대의원제를 주요 화두로 띄워서 이것이 혁신의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상 동문서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짜장면을 먹고 싶다는데 자꾸 짬뽕을 시켜주면서 이걸로 만족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의원제가 존재해서 민주당 쇄신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대의원제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지금 당 안에 대의원제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지역위원장 그다음에 당직자 등등 이런 분들이 이제 소위 말해 권리당원보다 그 표의 등가성 측면에서 조금 더 많은 부분을 행사한다는 거예요 대의원이 1만 6천명인데 저희가 권리당원이 60만 명인가 좀 넘거든요 그래서 표 계산을 해보면 60명의 권리당원의 표가 대의원 한 명의 표의 가치가 맞먹는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당원분들은 우리도 똑같이 당 안에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부분에서 민주적으로 보장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 권한을 좀 평등하게 만들자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폐지하면 평등해집니까? 그런 질문도 저는 드는 거죠 왜냐하면 대의원제는 단순히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라 사실 과거에 어느 지역마다 지역적인 특색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호남에서 굉장히 지지세를 많이 받고 영남에서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러다 보면 권리당원에 만약에 수를 놓고 보면 전체적인 수가 아니라 지역별 권리당원의 수를 보면 이게 대표성이 특정 지역에 가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호남엔 많고 영남엔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역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겨난 건데 그런 취지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것을 무턱대고 없애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쇄신 요구에 적합한 대답이 아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봉태 전 최고 이재명 대표께서 이런 식으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시니까 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룰의 권위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법치주의와 공화주의라는 것이 룰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서 룰을 계속 바꿔려고 한 행태는 저는 법치주의가 빠진 민주주의라고 생각되고요 진정한 공화주의라는 것은 다수의 어떤 구성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그때 룰을 바꿀 수 있을 때 그때야말로 저는 민주주의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당내 민주주의가 왜곡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결국에 룰을 바꿔가지고 본인한테 유리한 구도 당권 구도를 장악하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글쎄 제가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제가 국민의힘의 당원으로서 민주당이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좀 웃긴데 민주당이 저는 잘 민주적으로 어떤 결정을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윤 변호사 일단 이 부분이 혁신의 본질은 아니라는 데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하나의 개선안을 논의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부분을 표의 등가성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이 대의원제를 설계하신 분한테 설명을 들었더니 이런 취지인 것 같더라고요 아까 영호남 이야기를 했는데 당원 수가 현저히 차이가 납니다 영호남의 민주당으로서 그렇다면 영남의 당원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이게 인구 구조가 좀 바뀌고 하면서 지금 어느 상황까지 왔느냐 권리당원 1대 1표를 1대 60으로까지 왔다는 거예요 60배의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대의원 한 명에게 네 대의원 한 명에게 그래서 장경태 의원이 내놓은 혁신안을 보면 이걸 20대 1 정도로 줄이자는 취지가 담겨 있더라고요 논의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룰을 그렇다면 언제 바꿔야 되느냐 전당대회 앞두고 바꾸자고 하면 전당대회 앞두고 특정 주자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바꾸자고 한다고 해서 바꾸지 못했습니다 총선 앞두면 똑같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어서 저는 이게 친명 비명 이런 구도가 아니라 민주당의 어떤 민주적인 절차성 보장을 위해서 한번 논의는 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욱 전 비대위원께서는 대의원제 민주당 얘기이긴 한데 뭐가 민주주의의 제도상에 어떤 원칙에 좀 더 부합한다고 보세요? 그건 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사실은 사회적인 제도라는 건 변하는 거기 때문에 무슨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예를 들면 100% 당원 투표제를 도입을 했을 때 어마어마한 비난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보면 저희는 무사히 잘 치렀고 당마다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당의 사정에 맞게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지금 대의원 숫자를 줄이겠다 일반당원 권리당원의 숫자를 거기에 반영비를 늘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지난번에 기소가 돼도 당대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기소가 돼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바꾸시잖아요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한 거 아닙니까? 대의원제 폐지 역시? 대의원제 폐지 역시? 대의원제 폐지 역시 결국은 개딸들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해주기 위한 수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져서 목표 자체나 목적 자체의 순수성과 정당성이 과연 이게 민주주의를 더 구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듭니다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저도 논의를 열어놓고 하자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히 반대하는 것은 이것만이 대의원제 폐지만이 지금 민주당이 당면한 위기의 돌파구처럼 쓰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논의가 촉발됨으로써 이 이슈가 사실 블랙홀 같은 이슈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의원제 폐지 네 다른 혁신 의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데 대의원제 폐지에 대해서 일단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으면 다음 논의로 만약에 못 이어간다 하면 혁신이가 활동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해서 천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는 당 안에서도 갈등이 이런 이 이슈를 가지고 계속 불거지게 되면 다른 다양한 혁신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드는 거죠 혁신이가 지금 내부 외부에서 와야 되냐면 이 논쟁도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일단 기존에 지금 장경태 의원이 하고 있는 혁신이가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총회에서 혁신이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아직 인선을 하고 있는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이와 비대위는 또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혁신이가 전권을 가지면 그 혁신이 아닌 당에 적용될 수 있게 하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런데 지금 내부 외부 누구 얘기가 더 많이 무게중심은? 지금 여러 가지 썰이 있고요 아직 확인되지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데려올지 혁신위원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상징성 측면에서 그런데 그거를 못 정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카더라가 돌아다니는 것 같고요 제가 들었던 거는 확실하진 않지만 들었던 건 이게 중요하죠 들었던 건 공동위원장 체제를 세워서 청년 한 명 정치인 한 명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는 과거 문재인 대표 김상곤 혁신이 김상곤 혁신이 모델처럼 혁신위원과 혁신위원장 그런 혁신 김상곤 위원장 같은 상을 찾아서 뭔가 해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혁신의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을 경우가 정해지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런데 열심히 찾고 계신 것 같은데 열심히 찾고 있습니까?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임명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과거에 최재형 혁신이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혁신은 그렇게 중요한 문제 같지는 않아요 핵심은 결국에 당대표가 공천권을 어디까지 내려놓느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 출마했었던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방탄도 있을 것이고 저는 공천권 행사도 있었을 텐데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결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공천권에 대해서? 네 저는 결심할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혁신이 내 분야 외분야 이런 것은 그렇게 격가지 싸움이 나와서 생각됩니다 국민의힘에서 혁신임 활동은 하셨죠? 김재형 비대위원께서 제가 혁신이 대변인이었는데요 혁신이 대변인이었는데 공연님께서 혁신위원장을 하셨는데 그게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한 그런 상황에서 출범을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당과의 갈등 이런 것들도 물러나고 이러니까 사실은 당대표가 혁신위원장한테 얼마나 큰 권한과 힘을 부여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런데 또 만약에 혁신위원장이 당대표와 굉장히 갈등하는 사이가 된다면 그건 당이 또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당의 혁신이라는 게 이래도 저래도 욕먹게 돼 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임명했는데 야 니네가 혁신이냐고 내려놓은 건 결국 이재명 대표 방탄하기 위한 거에 불과하네 이런 비판을 받든가 아니면 혁신위원장은 내려놨는데 야 뭐 당 깨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커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누구도 그 혁신위원장을 맡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여기 CBS에 나와서도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도 혹시 부르시면 맡아달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딱 한마디로 제가 미쳤어요? 혁신위원장 자리? 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내일 국회의 본회의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보고될 예정인데 국민의힘은 만약 부결되면 국민의힘 마주하게 돼있고 이렇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자율투표다? 네 당론으로 정하지 않았다라고 하고 있고 그냥 자율적 의사에 맡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 의원님들 마음을 추측하는 게 제일 어려운 일입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결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게 하자라는 거고 그리고 그냥 최근에 체포동의안 문제가 계속 민주당 안에서 불거져 나오면서 이쯤에서 제가 드는 생각은 당 안에서 이 체포동의안에 대한 입장을 정할 때가 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잣대가 계속 바뀌고 있다라는 게 일관된 비판이기도 하거든요 당을 향해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진짜 초심으로 돌아가서 불체포특권 내려놓자라는 그 처음의 취지를 살려서 이제 당에서 그런 결의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결의안에 대해서 이제 이 체포동의안에서 쉽게 결정 못하는 게 결국은 또 이재명 대표권도 혹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민주당의 운신의 폭이 좀 좁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네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이제 제가 이걸 당에서 좀 내려놓는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하는 방향으로 일관된 방침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드는 이유는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돈봉투 의혹과 연루된 의원들이 뭐 지금 10명에서 20명 된다라고 검찰은 특정을 하고 있고 수사를 한다면 계속 소환을 하려고 할 거고 아마 구속 필요성도 강조를 하려고 들 텐데 이 상황에서 당이 계속 어떨 때는 자율투표 어떨 때는 뭐 부결을 시키자 어떨 때는 갑자기 가결을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당이 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사실 체포동의안에 이제 가결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이게 바로 구속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또 받는 것이고 법원이 사실 구속 필요성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수세적으로 이것을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돈봉투 사건을 잊지 말고 좀 이거를 쇄신의 계기로 삼아서 국민들 앞에 제대로 우리가 바뀌어 나가겠다라는 것의 신호로 우리가 불자포트권 내려놓겠다라는 선언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혁신 메시지 강하게 우리 박성민 전 최고가 말씀을 하시면 문자폭탄이나 뜨거운 피드백을 받지 않으십니까? 뜨거운 피드백을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멋있어요 멋있군요 무풀보다는 악풀이 낫고 악풀보다는 선풀이 좋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장변에서 한번 추가 말씀하실게요 일단 탈당을 했다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정체성을 버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코인 리스크다 해가지고 여러 악재들이 쌓여 있는데요 이걸 또 부결시킨다? 윤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래구 전 회장의 공소장에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관석 의원의 지시로 돈봉투를 20여 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300만 원씩 넣어서 진술이 있거나 뭔가 정황이 있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또 하나의 변수는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장에 나와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설명을 하느냐인데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이런 진단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물론 법무의 최고 수장이잖아요 누굴 구속시키거나 처벌하는 주최자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실 사실상 누설하다시피 돈봉투 부스럭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부적절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또 민주당은 저는 아까 박성민 최고 말대로 사실 가결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가결해서 영장실치 심사를 받는 것이 상식인데 그런데 저는 두 의원께서 민주당을 탈당하셨을 때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기사를 보면 이재명 대표가 탈당을 설득했다는 식의 기사가 있었잖아요 탈당을 요청했을 때 두 의원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갔겠습니까? 분명히 체포동의안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때 아마 이재명 대표와 어떤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고용이 짧게 후쿠시마 시찰단 지난 금요일에 왔는데 보고서가 아직 국민들에게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당에서는 지금 위원들이 문재인 정부부터 임명된 위원들도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무슨 맥락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의 결과 보고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민 전 최고부터 저는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침묵한다고 지나갈 이슈가 아니고 이건 오히려 지금 중간 정부분 차원에서라도 직접 갔다 오셨다고 한다면 투명하게 내용을 밝히는 것이 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정부에서 왜 이렇게까지 명단을 비공개를 하고 언론의 현장 동행 취재까지 막았는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후 대처라도 잘해야겠죠 국민들 앞에서 특히 국회에 나와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도대체 무엇을 검증했고 그 검증의 내용이 어떠했는지 이 부분을 마땅히 밝히고 국민들의 알 권리 역시도 충족시켜줘야 하는 것이 시찰단의 임무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정익 비대요 저는 다 동의하는데요 약간 명단 공개에 대해서는 왜 안 했느냐 처음부터 라고 하는 얘기는 아마 사람들의 명단이 공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압력과 악플과 온갖 문자들이 가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이게 너무 정치화 돼버려서 과학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사안이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좀 해줄 수 있는 한도까지는 취재도 좀 허용했는 게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침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갔다 왔는데 이걸 보고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덮는다는 건 말도 안 되고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 과학적인 보고서를 쓰거나 이런 것들이 갔다 와서 하루아침에 오늘 갔다 왔는데 내일 쓰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대개 시간이 좀 필요한데 그 시간을 저는 국회에도 보고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여당 야당을 가릴 것 없이 다 보고를 해야 되고 국민들께도 과학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의 과학적인 결론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명단도 당연히 공개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민주당에서 의심하고 있는 거 야 일본에서 떠준 물로 시험한 걸 어떻게 믿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계신데 그거야말로 미신에 가까운 얘기고요 만약에 일본 정부가 IAEA 그리고 다른 우리나라의 사찰단을 비롯해서 이런 분에다가 가짜로 조작한 그런 자료를 넘기거나 오염수를 줬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정권이 무너질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무슨 광우병 때 기억이 나는데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무너질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객관적 과학적으로 접근할 것이다 아니 일본 국민 예를 들면 일본 총리가 그거 후쿠시마 앞에다가 뿌리면 정말로 문제가 되는데 과학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는데 그거를 국제사찰단에 대해 가짜로 주면서 그걸 뿌린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네 보고서 내용이 아마 국민 설득하는 데는 태부족할 겁니다 왜? 그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아니었거든요 이번 시찰이에요 실효 채취 못했고 명단 공개 못하고 피폭될 수 있으니까 체제 연장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실체를 국민들께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박성민 전 최고는? 네 저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명한 정보 공개가 선행돼야 되는 것이고 그건 당연한 책임이죠 그리고 이게 정치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정치권에서 관심을 안 갖고 지켜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논쟁해야 하는 사안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일본 측에서 제시하는 자료나 통계에는 분명히 로우 데이터 같은 부분들도 빠져 있고 총 방사능 물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요구할 자료들은 마땅히 요구하고 정말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따져 물을 건 묻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한판 직감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박성민 전 터무로미당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